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원화가 이렇게 강세입니까? 1139원 40전. 얼마 만에 3자를 보는 겁니까? 1년 8개월 만인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이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데칼코만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그 표현을 잘못했네요. 중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국 위안화도 1년 8개월 만에 지금 6.7위안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와 위안화 강세가 거의 같은 속도와 모양새로 강세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6원이 내려서 1139원 40전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작년 4월 19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에 들어온 겁니다. 장중 한때는 1138원대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3월 19일 코로나19 사태가 극에 달했던 3월 19일.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죠. 3월 19일이 코스피 바닥이었어요. 거의 코스닥 종목들 거의 10% 이상 하중가 속출하던 그런 나라니 1,284원까지 치솟았던 게 7개월 사이에 146원 이상 빠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우리 주시장의 안정감을 되찾은 것과 동시에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중국과의 경제 밀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원화가 위안화 환율과 동조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어제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008, 그러니까 0.12% 내린 6.6930 위안에 고시했거든요. 이것도 작년 4월 이후 18개월 만에 어쨌든 위안화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 수출 기업들 좀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럴 겁니다. 원화 강제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출 경쟁국들의 통화도 물론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원화의 강세라기보다는 달러의 약세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달러화 약세 추세라는 것은 신흥국 자산의 확산, 달러 자산의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흥국 통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이 경향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주식이 원화 약세 국면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화랑이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3월 19일 거의 코스피 최저점이 원화 가장 약한 시점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 약세라는 건 금융시장 측면에서 우리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론이 없는데 과연 그게 이제 한 두 달간 남은 올해 장세와 내년 초에 외국인 매수세를 정말로 촉발시킬 건지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촉발된다는 건 우리 시장의 장세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서 지수는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종목 어제는 개별 종목이 조금 반등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상관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어져왔던 이른바 BBIG 위주의 종목 장세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 금요일 날 뵙게 되겠죠? 견조한 경기 여건, 중국 당국의 외자 유입 의지, 바이든 당선 기대감 등으로 위아나 릴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앞으로도 조금 더 가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금요일 날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인터뷰를 전승지 연구원이 좀 했군요. 기사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오시는 분들은 다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면 원화 강세 보통 증시도 잘 되잖아요. 그게 선후가 조금 더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동시로 같이 갑니까? 위아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랑? 네. 주식시장이 조금 뒤에 따라서 워낙 강세가 먼저 시연되는 경우도 일반적 환율이 먼저 조금 가고 그런 환경. 그게 이제 글로벌 약달러를 같이 경험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외우긴 매수가 들어와서 장세가 좀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죠. 기대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를 일반적으로 저 같은 개인이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국채 투자를 개인이 할 때는 이자를 더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국채 투자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jgb라고 일본 국채는 일본 개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담당 부처인데 여기서도 이게 앞으로 국채 발행이 늘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복지예산이라든지 또 이 경기에 대응하는 적자 국채의 발행이 늘기 때문에 이거 이 저변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고래로 숙제였는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국채는 간접 투자를 주로 하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또 전기예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가입을 하시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 대신 이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도 국채를 기본적으로 깔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채를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돈으로 대행기관들에서 사는데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보면 투자 비중이 0.07%에 달하는데 미국이 0.7%고 일본이 제가 말씀드렸죠. 2.7%고 영국은 더 커서 8.8%가 개인들이 갖고 직접 그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회사의 국채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에게 국채를 많이 사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장기물 예를 들면 십년물 같은 것들을 끝까지 보유할 경우에 십년물 끝까지 보유? 네. 지금 내가 십년물 산 거죠. 십년 동안 보유하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나? 이게 금리가 지금 1%대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자를 좀 더 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짜리나 2년짜리 이런 건 안 되고요. 10년 만기 국채의 기본 이자의 30%를 더 준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1%다. 예를 든 거죠. 연에 1% 주면 10년 동안 쭉 더 갖고 있으면 그거의 30%를 보너스로 주겠다. 1.3%? 그렇죠. 그렇게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20년 만기는 6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만기까지. 그런데 20년 만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프로 20년짜리 국채 한 번 사보실래? 20년 뒤에 내가 한국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있어요. 20년은 좀 쉽지 않나요. 이미 결혼시킬 때 찾았어요. 이미 결혼할 때. 그래서 증권업계 얘기는. 그러고 나서도 개인 구매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가세 해준다. 금융소득과 국채에서 나온 소득은 분리가세 해주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 시중에 떠도는 자금들을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야 될 겁니다. 하나는 채권 발행이 앞으로 계속 늘겠네. 발행하는 차에서는 금리는 상당히 낮지만 이게 진짜 금리가 다시 상승 턴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나라 정부가 조달하는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지급하는 이자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채권시장에 끌어들이려는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예금금리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어떤 국채시장에 대한 개인자금의 어떤 유인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움직임에 조금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얼만큼 갈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워낙 낮은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너스 금리 이런 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대체로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거액 자산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보너스 금리에다가 분리과세에다가 이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10년, 20년 못 팔아도? 네. 그래요? 부자들은 뭐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제 해프닝이 있었죠? 오후에? 노신문에서 청와대에서 10억에서 3억 낮추는 거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청와대 발로. 바로 다시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스탠스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주식시장에만 부양을 하는 그런 게 맞는가? 이런 논의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점에 기재부의 보너스 금리 얘기가 나와서 더 눈길을 끕니다. 그냥 채권 이쪽을 잘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10년 혹은 20년 갖고 있으면 이자 이만큼 더 준다는 신호는 혹시 후손들한테 빚 미루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그 후손이 누구 후손이죠? 우리 후손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걸 받아가지고 밖에다 쓰는 거면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을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죠? 국가 부채?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200%, GDP 대비 2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국채의 금리는 훨씬 낮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소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채가 만약에 외부에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국가의 위험성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다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자가 소득이 되잖아요. 가계 소득. 그게 가계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되거나 소비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후 돈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려야죠. 지금 우리 증시나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미국의 경기 부양체인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조금 진전이 있어요.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요. 어제 마크 메두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양측 간 협상에 진전이 있긴 있다. 그런데 11월 3일 선거 이전에 합의하는 그런 얘기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사안이 많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지만 진전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굿 프로그레스다. 양호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주목이 되고요. 뭐냐면 펠로시 의장이 실질적으로 마감 시한 20일 48시간을 줬는데 한 발 물러섰어요. 이게 협상 타결 시한이 아니었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었다. 정치인들은 참 말 잘 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펠로시와 문일신 재무장관 간에 꽤 긴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를 제한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니까 사실 3천억 달러인데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이게 절대 금액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컴포넌트 1조 9천억 안에 들은 컴포넌트와 2조 2천억 안에 어디에 쓸 건지가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합지역에서 격차를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라도 지금 선거에 분리한 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이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벚꽃이 날려야 될 거예요. 나는 더 경기 부양하려고 한다. 빨리 해라. 공화당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강경하게 공화당 때문에 안 된다 트럼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선거 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주가 채 안 남은 선거 전에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트럼프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공화당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공화당의 어떤 기조를 자기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한 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상원까지 야당인 민주당이 됐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여서야 돼서 경제에 안 좋을까. 꼭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단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된다고 치면. 당에서는 의회에서는 경기 부양하자고 그럴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돈 아끼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사실 공화당 자당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조합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대선은 굉장히 접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특히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반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1월 3일 이후에 시차를 좀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해서 그 분수력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진짜 2주도 체인지 안 남았나 싶기도 하네요. 날짜로 따지면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여러 좋은 게스트분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그러면 저희 또 글로벌 증시 등등 저희가 또 정리할 게 있으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